안녕하세요. 판례공부어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6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대법원의 법률재정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4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6-224879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사건입니다. 그리고 원고가 아파트 입주민이고요. 피고는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었습니다. 정기 아파트 단지에 사는 입주민이 아마 보통 이런 아파트들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다수파, 반대파 이러면서 반대파들이 다수파를 상대로 여러가지 비리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에 나온 게 전기료의 산정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부당하게 나왔다고 해서 상고를 했는데 1, 2심이 졌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죠. 한번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용시설, 아파트에는 공동으로 쓰는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각 세대별로 쓰는 시설이 있는데 공용전기시설은 평수에 따라서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별 전기는 개별 분담하게 되어 있죠. 당연한 얘기겠죠. 당연히 공용시설은 공급명령에 따라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언제 발생하냐면 한전에서 2002년부터 각 세대별로 계약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전체 사용량을 세대별로 나눕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택력 고압요금 단가, 이게 좀 더 쌉니다. 고압요금 단가를 적용해서 전기료를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부과를 했더니 그러면 아파트 전체를 기준으로 기출비자 대표이서 요금을 납부하겠죠. 그리고 각 세대별로 분담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분담을 했냐면 세대별 사용량을 주택력 저압요금으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사용량을 200W면 100W, 누진율이 쭉쭉 적용되는데 그거를 그냥 한전에서는 주택력 고압요금 단가를 적용했는데 얘네들은 그냥 주택력 저압요금 단가를 적용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승강기 전기료를 따로 넣어서 세대별로 배분을 했고 나머지 공용 전기 전기료는 징수를 따로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주택력 저압요금 단가를 적용하면 더 많이 거치기 때문에 그 많이 거치는 돈의 일부를 공용시설 전기료를 전용을 시킨 거죠. 이게 대법원에 대한 문제가 된 겁니다. 세대별 요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공용시설 전기료물을 전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 1심, 2심은 전체 요금은 똑같으니까 상관없다라는 건데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여기 이 판례에서는 두 가지가 장점이 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그런 초과로 징수된 인여물을 공용부분 전기료로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게 적법하냐, 문제 없냐, 입문제 하나와 또 하나가 이 요금이 굉장히 적어서 지금 소액 사건의 3천만 원 이하의 사건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고를 할 수가 없고 언제 상고할 수 있냐면 법에 뭐라고 되냐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대법원에 판례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판례가 나온 적이 없는데 상반되는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대법원이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지금 대법원에서 소액사건에 관련해서 여러 번 판결을 내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똑같은 변론 내리겠습니다. 뭐냐,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소액사건 심파법에 규정이 없다. 그건 맞는데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에 해치에 우려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액사건도 대법원에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그냥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액사건 심파법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이 우리는 그거 상급에서 할 수 있는 판단 권한이 있다라고 그냥 해버리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전용부분 전기로와 세대별 전기로와 공용부분 전기로는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공용부분 전기로 따로 걷지 않기 때문에 누진세, 그러니까 세대별 요금을 할 때 전기로를 많이 쓰는 데는 구간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그 사람부터 많이 내는 거죠. 그 많이 내는 전기로를 가지고 공용부분을 내는 거기 때문에 공용부분의 분담비율이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의 비율대로 공용부분을 분담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입주 대표에서 계산하는 것처럼 돼 있으면 근데 이거는 규약에 다르다.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계산해서 세대별로, 면적별로, 평수별로 나눠줘야 되고 나머지 세대별 비용은 사용량으로 나눠야 된다. 그래서 계산 다시 해라. 그래서 이거 손에 맞으니까 돌려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판례는 내용은 전기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별 논쟁이 없는데 문제는 대법원이 법률의 규정이 없어서 없어서 불합리한 결론을 어쩔 수 없다라는 판례가 다수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보기에도 문제가 있긴 한데 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라는 판례들을 다수 내면서 이 소역사건 심판법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법이 없지만 우리는 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 해석을 대법원이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는데 언제 하냐? 자기의 권한이 있다라는 거 할 때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그게 아닌 국민의 뭐 특히 무슨 국민의 보호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법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법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가 좀 저는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좀 적극적 해석이 있으려면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그런 데다가 적극적 법 해석을 하고 이런 거는 입법으로 인해서 빨리 해결하든지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판례는 그런 점에서 하나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아파트 관련 분쟁이 최근에 판례가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거의 블루션이 될 겁니다. 앞으로 아파트 관련해서 워낙 가치가 크고 또 여러 소송이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아파트 관련 소송이 여러 개 나올 겁니다. 아마 그 중에 하나로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나중에 한번 아파트 관련 분쟁이 있으면 이런 사건도 같이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6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분묘 기직권의 지료 청구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4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228007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유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전원화비체 판결이고요. 지료 청구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토지의 임야 소유자고요. 피고가 분묘 주인인데 원심이 지료를 주라고 했는데 대법원 피고가 상고를 했죠. 판례하고 다르다 이렇게 상고를 했더니 대법원이 원래 판례 변경해서 상고 기각을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분묘 기직권으로 해서 나온 사건인데 기사도 좀 나오고 했는데 분묘 기직권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토지의 사용가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임야를 내가 매수를 했는데 거기에 분묘가 있으면 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직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데 만약에 이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토지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겠죠.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지금 결국은 지료 청구지만 지료 청구 이전에 이 분묘를 어떻게 옮길 수 있느냐에 대한 사전작업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내용 보시죠. 피고의 조부는 40년 7월 1940년 7월에 사망했고 피고의 아버지는 1961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임야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2014년에 이 임야의 지분을 경매로 취득합니다. 취득하고 나서 피고를 상대로 분묘 점유에 따른 소유권 취득일 그러니까 자기 2014년 소유권 취득일부터 지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때 피고가 나는 분묘 기직권 그러니까 판례에 의해서 20년간 평온하게 분묘를 쓰고 있으면 분묘 기직권을 취득한다라는 판례에 의해서 시유 취득했기 때문에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런데 원심이 대법원 판례하고 달리 지료 지급하라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종전에 대법원 판례에서는 분묘 기직권을 인정했습니다. 이게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나라의 관습을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에는 산에다가 토지를 묻어 만들어 놓으면 함부로 땅 주인이 그거를 가져가게 할 수 없다. 이런 관습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대법원 인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 비율을 사용했을 때 따른 비용 이 비용을 우리 관습에서는 지료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보고 그동안은 지료 청구를 인정 안 했습니다. 물론 반대되는 판례도 있었어요. 분묘 기직권 성립할 때부터 지료가 발생한다는 판례도 있었는데 대다수의 판결은 지료를 인정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 1월에 장사에 관한 법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는 분묘 기직권을 인정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그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한해서만 지금 분묘 기직권이 인정된 거죠. 어쨌든 분묘 기직권은 아직까지도 여러 묘에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료가 인정이 되면 2년간 미지급을 이유로 분묘 기직권이 소멸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전원합의제 판결의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지료가 인정이 되면 미지급을 이유로 분묘 기직권이 소멸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장사법 시행을 이전에 설치된 분묘가 20년이 지나 분묘 기직권이 있으면 시후 취득을 할 수 있다. 이건 여전히 확인하는 거죠. 똑같이. 대신에 지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시작일이 중요합니다. 지료를 청구한 날에 시작한다. 이상하죠? 지료가 그전에는 없다가 당사자가 청구하면 지료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형평성 함재 조정이라고 합니다. 별개의견, 상고 기각에는 똑같은데 별개의견은 설치시부터 지료가 발생한다. 이게 별개의견이었고 반대의견은 종전처럼 지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우리는 뭐 이렇게 반대의견은 별개의견을 가장 기억할 필요 없고 기억할 것은 지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료를 청구한 날. 이 판결은 지료 청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분묘 기직권에 관한 문제는 이 사건이냐에서 분묘를 없앨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핫 이슈인데 그 방법이 딱히 없었는데 지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면 지료 미지금을 이유로 분묘를 옮기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고 그러면 지료 2년간 미지금 하려면 지료가 발생해야 되는데 이 판례에 따르면 지료가 발생한 것은 청구할 때 부사다. 청구하지 않으면 지료가 발생하지 않고 우정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판결은 야산에 있는 임야, 내 땅에 임야가의 무덤이 있다. 그러면 지료를 빨리 청구하라는 겁니다. 빨리 청구하고 청구한 다음에 지료를 받게 되는데 만약에 2년간 지료를 안 주게 되면 언제든지 이 무효를 옮기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가 중요합니다. 토지 가치 향상해서 크게 향상될 수 있고 이 정도 판례를 알고 있어서 야산이나 시골에 분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남의 묘가 내 땅에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 판례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료 청구를 위한 소송 그러니까 누구 주인이 빨리 알아내서 그 주인을 상대로 지료 청구를 해야만이 그때부터 지료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 지료가 이제 액수가 정해져야 되잖아요. 얼마를 줘야 되는지 잘 보니까 근데 이거는 감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야산에 내 땅에 지방에 있는 내 땅에 무덤이 있는데 남의 무덤이 있다. 내가 허락한 적이 없지만 옛날부터 있었다. 그러면 주인 찾아서 소송을 해서 지료 달라고 하면 지료를 주든지 아니면 묘를 가져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분묘기직경관에서 새로운 판례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배당이의 사건입니다. 원고는 배당 채권자고 피고도 배당 채권자죠. 이제 원고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죠. 한번 내용 보시죠.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이 사건은 이제 사채업자가 등장합니다. 사채업자가 이제 상장회사에게 대여를 해줍니다. 돈을 이제 대여를 해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주하고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사회의 결의를 안 받고 지금 대여를 해주는 걸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주주와 대표이사가 배임에 문제가 좀 생길 것 같다. 라고 우려를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채업자가 주주와 대표이사에게 금원을 빌려주고 상장회사가 연대보증을 하는 걸로 이제 대여방식을 바꿉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업체에는 똑같습니다. 둘 다 다 배임인데 어쨌든 뭐 이 내용이 나온 거는 뭐냐면 이 사채업자가 이 누가 쓰고 누가 대부하는지 뭐 이런 상장회사인지 아닌지 잘 알고 있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대여금을 당연히 안 갚았겠죠. 못 갚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채업자가 2012년 12월 28일 날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습니다. 자기가 돈 안 갚았으니까 돈을 내놔라. 그래서 가져갔습니다. 그랬는데 이 상장회사의 채권자 둘이 있었습니다. 이 원고와 피고죠. 이 원고가 2014년 4월 17일 날 이 대금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소의 일은 양도는 받았지만 따로 통지를 안 하는 상태였죠. 그 상태에서 원고가 가압류를 통지를 하니까 가압류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채업자가 그 다음에 2014년 5월 달에 채권 양도를 통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권 양도를 통지를 하면 이거 대학류가 가지기 때문에 이제 이 채권이 소의 채권 사채업자에 넘어가죠. 넘어간 이후에 피고가 13년 5월 22일 날 다시 그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채권에 대해서 원고에 가압류가 있었고 사채업자의 채권 양도 통지가 있고 피고의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가압류된 이 채권이 이제 금액이 다 변제가 돼서 이걸 나눠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집행법원이 채권액에 따라 원고한테 잃어 피고한테 2억을 주는 거죠. 다 못 받고 지금 되니까 원고가 피고가 받아간 2억은 잘못됐다. 왜냐하면 이건 채권 양도가 된 이후에 됐기 때문에 그걸 잘못됐기 때문에 나한테 다 줘라. 이렇게 해서 배당 이의를 소의를 제기한 거죠.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원고는 피고가 채권 양도가 된 이후에 가압류를 한 거기 때문에 가압류 효력이 없어서 배당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피고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사채업자의 채권 양도가 무효이기 때문에 없는 거다. 따라서 두 개의 가압류가 동일하게 안 분배당하는 게 맞다. 채권액에 따라서 나 2억 주는 거 맞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쟁점이 뭐가 되어버렸냐면 이 사채업자의 채권 양도가 무효이냐 아니냐. 이게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왜 쟁점이 됐냐면 상법 제542조의 구에 상장회사는 주주나 대표이사에게 신용 공유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연대보증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주장이 있는데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형사처벌도 하니까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사법상 개인 간의 효력에도 무효가 되느냐 안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상법 제542조의 구 상장회사가 주주나 대표이사에게 신용 공유, 연대보증하는 거는 사법상 무효이다. 이 사회에 승인이 있어도 무효다. 다 무효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신용 공유하는 거 다 무효고 제3자로 중대한 가실이 없는 경우는 무효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사건에서는 소의 일도 다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 사채업자. 사채업자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한테도 무효 주장할 수 있다. 결국은 그래서 사채업자가 상장회사 연대보증 받은 거는 무효다. 결국 채권양조가 무효이기 때문에 피고의 가압류 유효하고 배당받은 건 맞다. 그래서 결국 원고 패소하는 거죠. 이 사건은 채권양조가 유효했으면 아마 원고는 이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피고의 가압류가 채권양의 통지보다 늦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위반 시 형사채별되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 사법상 해욕이 불이익이 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최근에 판례가 몇 개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수리에 관한 법을 위반해서 하도급 개대학 체결한 경우에는 그 돈을 달라고 할 수 없다. 이런 판례도 나오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법상의 그런 규정으로 있고 둘 다 같은 점은 형사채벌을 받는다는 거죠. 어떤 규정이 있고 그로 인해서 형사채벌까지 받는 규정이 있다면 그거는 사법상 해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최근에 명의신탁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명의신탁도 처벌하기 때문에 부동산실 권리 명의에 따라 규정의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처벌을 받으면 사법상 해우로도 인정 안 된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그게 사법상 해우로 있냐 없냐의 가장 큰 증표는 형사채벌이 되냐 안 되냐 형사채벌을 하는 거면 사법상 해우로도 부정하고 아니고 근데 물론 다 인류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때라도 사법상 해우로도 인정할 수도 있고 이거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어쨌든 내가 의뢰인이 어떤 걸 가지고 왔고 내가 변호사라면 이런 식의 주장들은 꼭 해봐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의 주장이나 아니면 어떤 논리적 갠점에서 어떤 것이 범죄 효력을 부인해야 된다. 그럼 혹시 이게 법률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 판례는 그런 정도 의미로 이해하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반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6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무단 점유자의 POB 청구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4월 29일이고요. 2018-261889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부당이집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상속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건물을 소유하게 됐죠. 결국은. 피고는 상속인 중에 한 명이었는데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속인 여러 명이 있으면 건물의 지분별로 갖게 되는데 피고는 지분만 조금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건에서는 10분의 3 정도 집으로 갖고 있는데 그 지분인데 건물 전체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차임상당을 내놔라라고 소송을 해서 원고가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이기면서 필요비라고 해서 건물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건물 전체를 차지했으니까 건물 전체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의 사용했던 돈, 비용이 있었는데 그 비용은 필요비로 지급을 했는데 이거는 빼고 준 겁니다. 그래서 원고가 상고로 한 거죠. 내용을 한번 보시죠. 원고와 피고는 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명, 이 네 명의 사형제가 자녀들로 공동상속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건물의 지분이 원고는 10분의 4, 피고는 10분의 3, 나머지 10분의 3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피고가 10분의 3밖에 없는데 옛날에 부모님 사망가기 전부터 그 건물에 302로 살고 있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10분의 3밖에 없는데 건물 전체를 혼자 다 쓰고 세를 지운 거죠. 그러니까 다 쓴다는 말은 나머지 호수를 자기가 세를 내주고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원고가 2017년 7월에 경매 절차를 통해서 건물의 지분을 모두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다른 이유로 해서 건물이 경매가 됐는데 자기의 10분의 4가 있고 건물 전체의 소유율을 다 가져간 거죠. 그러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 이득과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피고가 건물에 따른 유지비가 나는 들어간 게 있으니까 이거는 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이 필요비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건물 유지비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민법 제203조 1항에 보면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임에 청구할 수 없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유자가 뭐냐는 거죠. 피고는 점유자 맞죠. 이때 점유자가 권한이 있는 자인지 무단으로 점유한 자인지 법률용어로는 선인지 악인지 이거입니다. 권한이 있는 사람이 점유한 게 선이라고 보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점유한 게 무단 점유라고 하는데 203조 1항에는 점유자는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권한이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고 다 청구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반환할 돈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찾아갔는데 차임 그러니까 월세는 차임으로 돌려준다고 했는데 임대차 보증금도 지금 피고 받아갔거든요. 그것도 내놔라 라고 했는데 대법원은 어떻게 하느냐 보시죠. 대법원은 필요비 그러니까 건물 유지비는 청구할 수 없는 점유자는 권한이 있는 점유자뿐이다. 이유가 뭐냐면 권한이 있는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과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임대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권한이 있는 사람은. 임대료 받으면 필요비 건물 유지비는 알아서 내라는 거죠. 그런데 권한 없는 점유자는 과실 임대료로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없으니까 임대료로 토해내 대신에 필요비도 받을 수 있어. 그 토해내는 비용에도 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무단점유로 임대를 내줘서 임대료로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은 돌려줄 필요 없다. 차인만 돌려줄 수 있다. 돌려주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억에 100만원의 차인을 받는다. 그러면 100만원은 무당인도로 돌려주고 1억은 돌려줄 필요 없다는 거죠.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다 월세로 환산합니다. 다시 간병을 통해서 그래서 월세 한 250만원짜리다. 그러면 250만원을 반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증금은 어쨌든 손을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환할 필요 없다는 게 판례죠. 실무에서는 과실이란 말이 법률용어인데 어려운데 그냥 차이입니다. 임대료. 임대료가 과실이라고 되는 거고 권한 있는 점유자는 임대료를 자기가 가지니까 필요비 건물 유지비는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사람이 달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무단 점유자는 차임을 다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비 건물 유지비 쓴 것도 돌려주면 반환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건물 유지비 중에 10분의 4는 원래 원고가 지분이 10분의 4였으니까 그거는 원고가 부담해야 되니까 돌려주자 활동에서 그 돈을 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임대료를 둘러싼 여러 가지 분쟁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공유자 또는 가족 간 소송에서 이렇게 지분별로 갖고 있다. 나중에 문제되는 게 많은데 그때 활용할 수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6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초상권 침해 위법성 조각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4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227455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위자료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동영상을 찍힌 입주자고요. 피고는 동영상을 찍어서 전송한 입주자입니다. 이제 위자료 인정을 안 해주니까 원고가 상고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상고가 기각됐죠. 내용을 한번 보시죠. 원고는 층간소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층에 있는 피고가 두 명이었는데 이 사람이 피고랑 항야로 간 거죠.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했더니 원고가 피고를 때린대요. 막 때리니까 이 때리는 영상을 폭행 장면 휴대전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이 촬영한 거에 대해서 원고가 내 초상권 침해다 라고 주장한 게 한 건 있고요. 또 한 건은 원고가 단지 내에다가 미신고 현수방을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붙이고 있으니까 피고2가 이 사람이 아파트 분영회장이었는데 하지 마라. 왜 신고도 없이 그걸 하고 있느냐 하니까 욕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욕설을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과정을 분영회장의 피고2가 촬영을 해가지고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찍은 거를 입주자 대표의 회장, 관리소장, 동대표한테 보내줍니다. 이 두 번째 영상, B영상, A영상과 B영상 두 개를 가지고 이거 왜 내 동의도 안 받고 내 얼굴을 찍어서 동영상을 찍고 심지어는 딴 장면에 보내주기까지 했느냐 이거는 내 사생활 침해이므로 위자료를 달라 라고 소송을 한 거죠. 이제 문제는 원고에 동의 없이 촬영하여 원고에 초상권을 침해한 거 맞냐 동의 없죠. 당연히 뭐 동의할 리가 없잖아요. 이런 영상을 왜 동의하겠어요. 동의 없는데 그러면 동의 없이 찍으면 다 초상권 침해냐 요거에 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A동영상. A동영상은 증거 수집 및 자료 수집을 위해서 촬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회상계에 입회되지 않는다. 요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원고에 기시 현수막이 아파트 관리 방법에 대한 반대 의사였습니다. 통상 이런 게 많습니다. 아파트에 관련해서 어떤 입주자 대표회의나 부녀회장이나 관리소장 이런 사람들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를 대법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공적 논의의 장에 나선 걸로 보는 겁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의 공적 논의를 지금 이 사람을 시작하려는 겁니다. 따라서 공적 논의의 장에 나선 사람은 사진 촬영이나 공표의 묵시로 동의한 것으로 봐야 된다. 또 P92가 부녀회장이었고 관리소장이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동대표한테 보낸 것은 제한적으로 정서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이제 여기서 이걸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지금 대법원은 첫 번째 영상에서는 사회상규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묵시적 동의라든지 뭐 제한적 동의라든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본인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이 그 초상권 침해는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해는 인정되는데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첫 번째 논리는 조각되기 전에 논리는 초상권 침해라는 것을 인정을 한다는 거죠. 결국 동의 없이 찍으면 초상권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위법성 조각서의 요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무에서는 아파트 관련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아마 유자료를 100만 원 청구했으면 대법원까지 안 갔을 겁니다. 아마 1억, 2억 이렇게 엄청 크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금액이 높으니까 뭐 5천만 원, 4천만 원 했으니까 지금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사건이 된 건데 아파트 관련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공책 많아졌고 대법원 판례도 여러 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와중에 발생하는 견형적인 경우이고 의사에 반해서 탈인의 얼굴을 촬영하면 초상권 침해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상황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공개된 장소, 소송 증거 수집이라고 해도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정당한 사회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나로 인한 분쟁이 있어놨을 때 이럴 때 치열한 거 그건 괜찮지만 괜찮지만 요새 SNS나 이런 데다가 잘못 올리게 되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말이처럼 지금 현수만 개시할 경우에는 공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나마 위법증이 조각됐지만 누군가 개인이 서로 싸우는 경우 싸우는 경우를 촬영해서 올리면 그거는 공적 논의에 나온 것도 아니고 초상권 침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올린다면 그거는 얼굴을 완전히 지우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칫 여기 지금 대법원 판례가 말하고 있는 초상권 침해가 된다. 그럼 더 위법성 조각 사유 있느냐 정당한 사유 있느냐 요걸로 가기 때문에 단지 재미로 누군가를 찍어서 올리는 경우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 고발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연인 간의 싸움이라든지 이런 거는 공개된 장소라 하더라도 유법할 수 있고 경찰에 신고할 목적을 찍었다. 이건 괜찮죠. 그런 건 괜찮은데 하여튼 요 판례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초상권 침해가 손해배상 안 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례 공부 5분 정리 신 등 청구의 소입니다. 원고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직원이었고 피고는 MBC였습니다. 문화방송 피고가 상고를 했고 파기환송됐죠. 해고가 부당해고다 라고 원심이 인정을 했는데 MBC가 상고했는데 대법원이 부당해고 아니라고 결론이 난 겁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원고는 카메라 기자를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회사 동료 기자들 카메라 기자 특히 카메라 기자들을 회사의 충성도와 노조 참여도에 따라서 4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성향을 이 사람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석표를 만들고 거기서 요주의 인물 성향을 문건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걸 인해서 이 문건을 기초로 그 사람들이 요주의 인물들은 이상한 곳에 발령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나중에 밝혀지니까 회사 MBC에서 이 원고 피고를 원고가 회사 규정 위반 회사의 명예와 위신 손상 행위 직장의 질서 유지 등 사규 위반을 위호로 해고를 통보합니다. 그런데 원심은 해고 사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문건 작성이 복무 질서 위반한 것이다. 두 번째 인사회성 중 부당노동에 공범으로 가담했다. 그 다음에 특정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문건 작성에 복무 질서 위반한 건 맞다. 그런데 공범으로 부당노동에 가담했는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특정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은 공연성이 없다. 자기들끼리 쓰고 한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어서 이거는 처벌할 내용이 있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해고 사유이 될 수 없다. 그거로 해고 사유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 정도로는 해고하기는 어렵다. 라고 해서 원고 청구 인용을 해준 거죠. 문제는 뭐냐면 해고 중에 징계 사유 판단할 때 명예훼손이나 이런 행위가 이유로 해고를 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때 이게 민사형사상 불법행위가 돼야만 해고 사유가 되느냐 이 문제가 약간 다른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취업규칙상의 징계 사유가 반드시 민법상 불법행위나 형법상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명예훼손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규에 관한 위반이기 때문에 그것이 공연성이 있든 없든 명예훼손적 일이 있다면 그거는 사규위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문건 작성이 상호인격을 존중해야 할 직상의 직설을 유지한 사규로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라고 본 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한 문건 작성을 해서 동력이자를 평가하고 그 유주 임무를 따라 적고 이런 것들은 사고의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는 사규의 위반의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규는 워낙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아무 궁금도 없이 그냥 이 사람의 노조라든지 정체 성향을 막 적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이런 형태의 블랙리스트들은 대법원을 봤을 때는 해고사위가 충분하다고 본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실무에서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일반에서도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노조의 적대적인 회사일수록 이런 문건들이 자주 발생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특정한 사안에 있어서 뭐 회사 내에서 여러 가지 니스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적어도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사평정에 따른 평가에서 불성실하다든지 어떤 업무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주변 동료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든지 이런 인사평정을 통해서 나온 어떤 인사평가의 결과로서 하는 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그런 능력이나 업무 능력은 상관없이 정치적 성향 또는 뭐 회사에 대한 충성도 또 뭐 종교적 내용 이런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을 분류를 하고 그 분류에 따라서 심지어 불이익을 주고 이런 것들은 다 해고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 판례는 그러한 일에 가담하거나 이럴 경우에도 징계 또는 해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지금 이제 판례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판례는 앞으로 노종 현장에서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적인 경고의 의미로서의 판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정도를 한번 기억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6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사업 시행 무효와 환매권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4월 29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0-280-890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한 사건이고요. 원고는 토지를 사업 시행자한테 팔았던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협의 취득을 위해서 팔았다는 건데 사업 시행자가 폐소를 했다가 상고를 했더니 파기환송된 거죠. 내용 한번 보시죠. 사업 시행자인 피고는 제주도에서 수양형 주거단지 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업 시행을 받아가지고 사업 부지를 매수를 하는 거죠. 통상적으로 이런 개발사업에서 토지를 매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수용. 강제로 토지를 공공수용으로 하는 거죠. 강제로 가져오는 거. 또 하나는 협의 취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에 의해서 서로 잘 이야기해서 원만하게 어느 가격에 사겠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업 부지를 확보하게 되는데 이때 피고는 원고의 토지를 협의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고가 사업 시행자인 피고가 다른 여러 가지 소송을 하다가 보니까 이 사업 시행 자체가 다 무효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 인가 처분도 어떤 이유로 해서 무효가 됐고 수용 재결도 무효가 되고 다 무효가 되고 판결물에 보면 15개 처분이 다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무효가 되니까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고 불가능하게 됐죠. 그러니까 원고가 내가 팔았던 돈 내놔 딱 내놔라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 토지 수용 그러니까 공익사업법을 보면 이렇게 사업을 시행을 하다가 더 이상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게 될 경우 개발을 안하고 토지만 뺏긴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다시 내가 되살수 있는 다시 반대로 나한테 팔아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 권리가 환매권입니다. 그래서 원고는 이제 너 저에서 사업 안하게 됐잖아 그러니까 내 땅 내놔 그러면서 환매 청구를 하게 된 거죠. 이 환매 청구를 하게 되면 토지 가격을 내가 팔았던 가격으로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건은 사업이 하다가 하업할 필요가 없게 돼서 패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사업 시행이 다 무효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럴 경우도 환매권 행사할 수 있나 라는 의문이 생긴 거죠. 원심은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환매권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느냐 보시죠. 대법원은 환매권이라는 것은 공익상의 필요가 소별할 때 원래는 어떤 공익상 필요가 있었다가 사후적인 사정 변경에 의해서 없어질 때만 원소유자가 다시 되살 수 있는 권리를 법이 인정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애초부터 사업 시행에 법정은 없었고 결국은 공익상 필요가 애초부터 없었던 거죠. 있다가 없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환매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환매권을 청구할 수 없으면 원권은 어떻게 되느냐 원권은 소유권에 기한 등기 이전 청구를 하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했죠. 사업 시행자가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은 공공수용이 있고 협의취득이 있는데 공공수용은 다 무효가 됐습니다. 어차피 인가도 무효고 수익 재결도 다 무효가 됐고 협의취득은 유효가 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협의취득은 다 무효가 된다. 왜냐하면 이건 공익사업을 위한 땅의 수용 방법에 부과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전체로 무효가 되면 협의취득도 취소가 된다.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거는 등기는 사업 시행자가 있긴 하지만 이미 무효가 된 시점에서 애초부터 등기가 넘어간 게 아니다. 고로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등기이전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는 환매 행사 시 받은 대금을 반환하여 소유권을 해보할 수 있는데 소유권에 기한 등기 청구에도 부당이 반환을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내가 받은 대금을 안 주고 토지만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돈은 돌려주고 등기를 받아오는 건 동일하다는 것도 어쨌든 이 사업은 신기하죠. 모든 처분이 다 무효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제주에서 굉장히 무리한 사업 시행인가를 해준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거는 환매권과 그다음에 사업 시행 무효 이거 내용을 좀 알 수 있는 판례여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6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임대인의 사용수액 유지 의무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4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02-309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보증금 반환 청구고요. 원고는 임차인이고 피고는 임대인이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면서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심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이 그 손해가 맞다라고 하면서 파기한 사건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원고는 2018년 7월 20일 날 피고 공장 건물에 있는 103호를 편의점으로 임차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처음부터 임차를 한 건 아니고 원래 편의점 주가 있었어요. 편의점 주가 있었는데 그 통상 편의점 주가 이제 가게를 이제 원고한테 넘긴 거죠. 가게를 넘겨서 이제 원고는 이제 편의점을 원래 하던 편의점을 인수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를 했는데 문제가 먼저 발생하냐면 피고 회사가 그 2018년 이전에 2016년 11월 11일 날 건물 1에서 3층을 근일 생활시설에서 공장으로 변경합니다. 원래는 근일 생활시설이었는데 공장으로 이제 용도로 변경한 거죠. 그런데 변경을 했더니 아무도 몰랐던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가 발생하냐면 공장으로 용도 변경을 했더니 이전에 영업 편의점 주 그러니까 전 편의점 주의 담배 판매는 가능했는데 새로운 편의점 주는 담배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 규제상 근린 생활시설에서는 담배 소매 판매 허가를 신고해서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공장 구제에서는 할 수가 없게 된 거 그런 거죠. 결국 이 편의점은 담배 판매를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먼저 발생하냐면 원고는 분명히 이전 편의점주로부터 가게를 넘겨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다 그 계약 조건 뭐 권리금 물품대금 뭐 다 계약하고 다 한 다음에 다 끝나고 나서 이 피고 공장하고 인재세 계약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그 모든 내용들이 이 계약서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실은 관여를 한 게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한 거니까. 그래서 원고가 이 담배 판매를 할 불가능한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전 주인은 몰랐고 원고도 몰랐고 피고 회사도 몰랐어요. 나중에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원심은 피고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담배 판매 불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뭐 더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대법원은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이전 편의점 주하고 모든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인수를 했다면 임대인인 피고는 아무 책임이 없는 거냐. 그냥 임대인은 차이만 받고 나머지는 하마저도 뭐 안 할 필요 할 필요 없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됐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다. 전 편의점주가 아니다. 라는 거죠. 따라서 이 편의점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임대인이 해결해 줘야 된다. 여기는 당연히 담배 판매를 전제로 임대차 계약이 챙겨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 회사의 책임이지 이게 전 편의점주가 있다고 해서 피고 회사의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피고가 알았든 몰랐든 어쨌든 그 내용은 피고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 의무 위반이 맞고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임차인이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소송은 임대차 보증금의 소송에서는 여러 가지 주장을 합니다. 보증금 달라고 하면 보증금 줘야 되죠. 당연히 주는데 그러면 당연히 임대인이 뭐라고 하냐 몇 달 월세 안 낸 거 빼야 된다. 당연히 빼겠죠. 그 다음에 건물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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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빌려줄 때보다 더 나빠졌다. 안 좋아졌다. 그러면 그거 수리비 달라고 또 수리비 청구하죠. 이렇게 하면 이제 임차인도 돈을 막 자꾸 빼니까 그럼 나도 손해본 거 많다. 라고 하면서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가 잘못해도 담배를 못 팔게 됐고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었다. 그것도 빼라. 그러면 이렇게 상어 퉁치면 보증금이나 보증금 이상을 받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점포를 임차인간에 넘겨주는 경우 경우에도 임대인이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법원이 확인한 거고 1심에서는 그걸 안 봤는데 대법원은 그걸 인정을 하는 거죠. 결국은 임대인의 의무는 하자 없는 목적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어떤 환경에서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조건에 합의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은 그대로 임대인이 책임이 져야 되고 그것이 설령 임대인이 알았든 몰랐든 규책수가 있든 없든 임차인이 알았든 몰랐든 평가 없습니다. 계약 내용에 뭐뭐뭐뭐 해주기로 했으면 그건 다 이행되어야 된다. 그게 안 됐으면 임대인의 규책사가 있든 없든 책임져야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손해배상도 해줄 수도 있다. 그리고 특히나 임차인간에 서로 영업양소로 해서 넘겨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임대인은 똑같은 의무를 지게 된다는 거죠. 행정규제가 바뀌어가지고 못하게 되면 그로 인한 손해도 임대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임대인의 의무에 관해서는 비교적 잘 설명된 판례이기 때문에 나중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6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의장선거 담합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1년 4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도 18582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업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사건이고요. 피구가 피구인지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됐죠. 내용 한번 보시죠. 형법 제 137조에는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는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위계 위계를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 통상적으로는 위력 이런게 아니라 속인다고 보면 됩니다. 잘못된 부정한 수단 이런게 다 위계에 포함되는데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해야 된다. 공무원의 직무가 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피고인들은 부산광역시 구의의 의원들이었습니다. 10명 정도 됐는데 이 사람들이 전반기 의장으로 피고인 중에 한 명을 추대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2014년 7월에 그래서 이 10명이 똘똘 뭉쳐야 의장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이제 의석수가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추대하기로 하고 합의서까지 썼습니다. 합의서를 쓰고 나서 혹시나 혹시나 누군가가 이거를 위배할까봐 싶어가지고 그 10명이 어떤 합의를 하냐면 투표용지에 보면 이제 1,2,3,4,5 뭐 후보들이 여러 명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1번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기호 번호가 2번이다 그럼 2번에 그 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모나게. 이 칸에다가 각자 자기가 기표할 위치를 이렇게 서로 정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10명이 뭐 시계방향으로 너는 맨 위 그 다음에 너는 북북 북동쪽 동쪽 그 다음에 동남쪽 남쪽 뭐 이렇게 하면 8개 나오고 가운데 한 다음에 10개 그 다음에 한 명은 뭐 좀 삐뚤하게 중간에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 찍을 수 있는 위치를 정해두고 정해두고 그렇게 찍자 혹시라도 만약에 얘가 떨어지면 누가 찍었는지 나중에 보겠다 이런 식의 어떤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검사가 이런 합의를 통해서 결국 이제 피고인사가 의장으로 됩니다. 그래서 위계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부정한 수단을 써가지고 담아버려가지고 무기명 투표 그러니까 원래는 투표는 무기명이죠. 인사에 관한 투표니까 다 무기명인데 그러니까 이제 무기명 투표를 하게 돼 있는 의장선거에서 무기명 투표를 못하게 했다. 무기명 투표로 해야 되는 임시의장이 있거든요. 의장선거를 위해서 임시의장의 직무직폐를 방해했다고 기소했고 원심이 유죄를 인정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조금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요렇게 합의한 것이 무기명 투표의 원칙이 되는 직무를 방해한 것이냐 요게 약간 의문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사건에서 대법에 지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어 실제로는 이게 그 합의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가 불분명하다. 이게 그럽니다. 이게 그래서 그럴 경우에도 위기왕 공무집폐이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무기명 투표 방해 침해 행위는 그러니까 이런 처벌 균형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무기명 투표라는 거는 투표 과정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뭐 된 거라면 뭐 그것이 꼭 무기명 투표가 절대적인 어떤 진리는 아니니까 이것도 만약에 이 대법을 뭐라고 하냐면 투표 이후에 투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여기 실행한 경우에는 유죄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나중에 이 표를 간표를 한 사람도 그러니까 이렇게 조사를 한 사람이 없어요. 누가 조사를 할 건지도 없어요. 확인도 안 됐고 심지어는 다른 후보가 없는 바람에 단톡 출마해 가지고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합의가 실행된 것인지 여부가 불균하다. 그 결과적으로 모인을 했는데 실행 여부가 불균하기 때문에 유죄 입증이 안 됐다. 라고 봐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무죄 취지로 파괴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은 아까 말한 처음에 사실관계 설명할 때 이 사람들의 합의 내용이 굉장히 이상하다. 뭔가 좀 찜찜하다. 이렇게는 인정이 되는데 그런데 실제 이게 실행된 여부에 대해서 검사가 제대로 입증이 안 된 거죠. 그런데 대법원 이런 이 판례는 뭐가 중요하냐면 공무집평 방해에 대해서 현재 기소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공무집평 방해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경찰에 가는데 이거 나 내가 저지른 일은 아니에요. 왜 나를 체포하세요. 이렇게 해서 뻥치면 이건 공무집평 방해라고 막 기소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뭐 또 제가 이제 법원에 있을 때도 보면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뭔가 유형력을 행사하면 경찰이 기본적으로 다 공무집평 방해로 막 다 경찰에 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경찰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런지 그런 걸 다들 그냥 공판에 넘기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절차를 통해서 사실상 경찰권에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나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요 판례도 약간 위법하다고 해서 다 위계라고 볼 수도 없고 그것이 공무집평의 방해된 여부도 불분명한데도 불분명하고 기소가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 뭔가 좀 소신을 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루어선 안 된다 라고 해서 위기관 공무집평 방해를 섬 쉽게 인정하는 재판부도 되게 많습니다. 요 대부분 판례는 그런 거를 엄격하게 봐야 된다. 실제 이루어진 여부인지 잘 확인해서 진짜 공무집평 방해됐는지 여부까지 확인해서 인정해야 된다 라고 한 거기 때문에 요 정도 판례는 이런 공무집평 방해에 관한 여러 가지 사건을 직접 할 때 요 정도 요 판례를 기억하셔서 실제로는 거기에 이르지 않았다 라는 것을 적극 어필해서 확인해 보시고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보 5분정리 판변TV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6월 15일자 판례공보 형사 45만원 공천 청탁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4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도 9494 판결입니다. 판례공보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판례공보 온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공지선거법 위반 사건이고요. 상고인은 피고인인데 파기환송됐죠. 내용 한번 보시죠. 적용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지선거법 47조 2에 보면 누구든지 정당이나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재산사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생각할 수 없다. 한마디로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정당 내 공천 정당에서 하는 공천과 관련해서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이런게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정당의 지역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천을 받을 사람이죠. 이 사람으로부터 식사비 명령으로 4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심은 피고인이 공천의 정치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45만 원 작긴 하지만 영향이 미칠 수 있다. 라고 봐서 공지선거법 유죄를 인정하게 된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구체적의 의미가 뭐냐. 어느 정도의 일을 하면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한 것이 되는 거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이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이 지금 지역위원장이 이제 지금 45만 원을 받은 거죠. 근데 이 공천에 있어서 지방선거로 보이는데 이 공천에 있어서 전략 공천은 불가능했습니다. 실제로도 전략 공천이 있지는 않았고 그럼 전략 공천을 하지 않는다면 당내 경선을 해야 됩니다. 당내 경선을 해야되면 이제 예비 부자들이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서로 당원 투표 뭐 이렇게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원 경선을 실시해서 당선을 결정하는데 그럼 피고인이 당내 경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역위원장인 건 맞는데 지역위원장이 당내 경선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빙용한 거죠.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 뭐 당원들을 어떻게 하는지 하여튼 내용을 모릅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냥 실제 영향력이 있는 당사자가 그 희망이나 의도만으로는 욕과 충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통상적으로 지역위원장 위원장이 오 내가 밀어줄게 라고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경선에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명확히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나온 상태에서 단지 뭔가 희망이나 뭐 의도만 가지고 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된 행위 이를 한 걸로 아니 관련하여 돈을 받은 거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보는 거죠. 그리고 관련성 여부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된다. 그렇지 않고 막연히 지역위원장의 이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이제 이 판례는 그런 내용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할 때 특히 뭐와에 관하여 뭘 했을 때 뭐에 관련하여 뭘 했을 때 이럴 때 이 관련하여를 너무 추상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어떤 식의 관련성을 갖고 있느냐 이것까지 같이 봐야 된다라는 것이 이 판례의 의미가 되고 특히 당사자의 의도나 희망이 그 관련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구성요건이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게 이 판례에 중요합니다. 실제 이제 수사기관에서 검사들이 비슷하게 실제 일어난 사실이 아니라 피곤의 의사만으로 추정 내지 추정 추측해서 기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 의도가 뭐 나쁠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수사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가 되면 수사에 막힙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되면 그 앞단에서 그냥 요 정도만 해도 될 게 사이에서 수사를 잘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를 더 해서 이런 게 입증이 없다면 정확히 일을 한다면 검사가 기소를 안 하면 됩니다. 수사를 더 했는데도 안 나오면 기소를 안 하면 되는데 기소를 안 하게 되면 이제 성과가 떨어지고 뭐 어쨌든 자기가 수사를 했는데 기소도 안 하면 바보가 되니까 일단은 기소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기소를 하게 되면 또 법원에서 어느 재판부를 만나면 이거로 그냥 유죄를 인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뭐 손해볼 게 없는 거죠. 그냥 내가 그 위험으로 끝내는 것보다는 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는 것도 깔끔하고 유죄 받으면 더 좋고 그러니까 그냥 다 기소하는 겁니다. 특히 공직사업법 과정에 더듬으면 어쨌든 이 차이를 잘 알아두면 다양한 사례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관하에 관한 구성력이 있을 때 구체적 내용이 나와야 된다. 희망이나 의도만으로는 관하열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할 때 이 판례를 들으면 좋은 방어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서 이 판례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